지저스 무슨 말이 필요해 모든 화작품이라고 불러 Just a little bit up 유격하게 안겨 baby 머리 아파? 머리 아픈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 집에 가 어디서 집에 가 교수님한테는 내가 잘 말씀을 드려놓을게 집 도착하면 잘 도착했다고 문장하고 가자 안 되겠다 같이 가자 여자애가 혼자 가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서 가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이 고맙습니다 도착하서 모모